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여성 골프 양말. 여성 골프 양말. 컬러는 세가지. 신색, 회색. 아 컬러는 두가지입니다. 신색, 회색. 예 아주 특이하고 인체공학을 응용한 양말. 지금부터 너무 특수하고 특이하고 멋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이 바닥을 보시면 바닥을 주목하세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방울처럼. 그래서 쿠션이 있고 오래 서 있어도 편안하고 걸어도 편안하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렇게 특수한 방울처럼 생긴 바닥 쿠션. 뒤꿈치 역시 쿠션. 그리고 발 앞부리와 뒤꿈치 쿠션. 여기에다가 발등은 발에 좀 깊숙이 패인 부분. 약간 때. 예 발 옆 측면. 예 거기에 통풍 되도록 망사. 그리고 여러분이 발등을 주목하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앞과 뒤. 앞과 발 앞부분. 그리고 발등 부분. 양쪽에 망사로 조직이 되어있고. 중앙은 좀 표간하게. 거기는 다리 깊숙한 부분. 그래서 돌지 말라고. 밴드 처리한 특수한 아주 멋있는 골프 양말. 그리고 발목은 이중으로 해서 흘러내리지 말고 돌지 말고 벗겨지지 말라고 조직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삼각대 없이 손으로 잡고 방송을 하다보니까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바닥은 방울처럼 바이오처럼 쿠션으로 아주 멋있게 재직이 되고 앞부리와 뒤꿈치는 특수하게 힘이 많이 들어간 부분. 잘 떨어지지 말고 발이 편안하고 쿠션. 바닥 쿠션. 그리고 측면. 발이 좀 깊숙이 파인 측면은. 예 측면은 보시다시피 망사로 통풍이 돼서 시원하고 악취 나지 말라고. 그리고 발등을 주목하시면 알겠지만은. 예 앞부분과 발등. 예. 발등 앞부분과 입부분. 목부분. 아니 발등 앞부분과 발입부분. 그건 망사처리가 돼서 내 바닥이 쿠션인데. 여름에 땀을 배출하고 악취 나지 말고 통풍이 돼서 시원하고 오래 긁거나 오래 서 있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인체공학을 응용한 아주 특수한 골프 양말입니다. 컬러는 백색, 회색 두가지. 남성용은 세가지. 백색, 회색, 검정. 이렇게 조직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남녀 구별은 사이즈만 좀 다르다는 것. 남자꺼는 컬러가 세가지. 그리고 여자꺼는 두가지라는 것. 그 차이점입니다. 품질, 조직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히 적극 추천 권합니다. 골프 양말. 아주 인체공학을 응용한 특수한 조직으로 만든 아주 발편한 골프 양말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네이버, 검색창, 긴싹 들어오시면 이러한 양말을 구경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지향,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